소규모 집단 감염과 산발적인 확산이 계속되며 밤사이 대전, 세종, 충남에서 6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. 대전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덕구 요양원 입소자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5명이 됐고 필라테스 학원 강사를 매기로 한 확진자가 4명 추가되며 관련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어나 대전에서만 2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충남 천안에서는 어제 목사와 교인 2명이 확진된 동남구의 한 교회에서 5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모두 17명이 추가됐고 당진과 아산, 논산 등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확산이 계속돼 충남에서만 34명이 확진됐습니다. 세종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동거 가족 등 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.